유용한 경제 팁, 훈훈한 경제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의 송금종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여러분들 해외여행 참 많이들 떠나시죠. 해외여행은 면세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행 전과 여행 중에 하는 쇼핑은 정말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해진 구매 한도와 면세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면 더 즐겁고 합리적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면세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세금 폭탄 맞는 분들 계시죠?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해외여행 시 구매 한도와 면세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세 금액부터 좀 보죠. 정확히 얼마까지 세금이 면제가 되는 거죠? 네,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면세 범위는 미화 600달러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이전까지는 400달러였지만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반영해 인상한 금액으로 600달러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만약 초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그러면 가족 여행을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가구 기준입니까? 네, 각각 개별로 면세가 됩니다. 하지만 1인 기준으로 면세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600달러 이상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600달러만큼은 면세가 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 이게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1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나 싶었는데 아니군요. 네, 면세한 돈은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른 물품은 전혀 사지 않고 1000달러 핸드백 한 개만을 구입해온 경우에도 600달러는 면세가 되지만 나머지 4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아닌 친구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해외여행을 가서 900달러짜리 물품을 샀는데 함께 여행을 간 친구는 200달러짜리밖에 안 샀다. 그랬을 때 제가 산 300달러짜리 물건을 부탁을 해서 만약에 들여오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면세 한동안 남아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대리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요. 아마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리 반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부탁한 소유자뿐만 아니라 반입자 전원이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꼼수는 부리지 않는 게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 적용 범위는 이게 모든 소비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죠? 뭐 면세점 따로 여행지에서 구매한 물품 따로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가격 합계뿐 아니라 외국에서 선물 받은 물품 가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1리터 이하 400달러 미만의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 향수 60ml는 면세 범위와 별도로 추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류와 담배가 면세되지 않고요. 그러니 미성년자 한 명을 포함한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 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 뿐입니다. 아, 이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여행할 때 쇼핑을 하면 그건 면세 한도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매할 때도 이게 제한이 있는 겁니까? 네, 구매 한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한도는 3천 달러고요. 그 이상은 면세점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국내 면세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호도에 맞춰서 명품과 고가 물품을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 면세점은 그와 달리 의사소통이 가능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반면 무분별한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면세점 구매 한도 그리고 면세 금액 이 두 가지를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절대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세금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혼동하는 즉시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면세점 구매한 돈은 3천 달러, 면세 금액은 600 달러입니다. 시내 면세점 또는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귀국할 때 다시 가져오는 경우 전체 구매기 600 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외국에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중 사용될 물품에 한해 면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국내로 반입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 면세점 구매 한도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죠? 아니면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에 물건을 구입한 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여행 날짜가 미리 잡히면 인터넷으로 좀 쇼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전에 미리 찾지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경우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도 보지 않을 수 있고요. 인터넷 면세점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주문 내역을 취소하면 됩니다. 또 아예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요. 출국일 기준으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취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면세점 측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구매 포기 의사를 확인한 후에 처리 수순을 밟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말 탑승 시간 늦을까 봐 면세품 인도장에서 탑승 게이트까지 헐레벌떡 뛰어간 일이 정말 다반사인데요. 이게 그러면 취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찾지 못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네, 관세법상 면세품은 지정된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가까운 실내 다시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다면 전에 놓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기존 출국일을 기준으로 다음 출국일이 30일을 넘지 않는다면 면세점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비행기 편명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때 기존 목적지와 새로운 목적지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출국 전 면세품을 찾지 못하면 취소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다시 면세 한도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세점이나 아니면 여행지에서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샀다고 했을 때 혹시 몰라서 자진 신고를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입국 시 내야 하는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했는지 그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 원 한도로 관세 30%를 감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진 신고 없이 들어오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리익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70달러짜리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판입했다가 적발이 되면 가산세 40%를 포함해 31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이보다 15만 원이 절약된 15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또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두 번 이상 징수받았다면 납부세액의 60%까지 커지게 되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괘씸죄로 가산세가 붙는군요. 근데 사실 이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차라리 그 물품을 환불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네, 사실 웬만하면 면산도 초과물품은 환불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환불하려면 입국 시 자진 세관 신고를 하고 그 면세품을 국세청에 유치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면세한도를 초과한 면세품은 쉽게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면세한도를 지키거나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금 좀 덜 내보려고 복잡한 과정 거쳐서 환불을 하는 것보다 혹은 세관에 적발돼서 가산세를 내는 것보다 면세 한도 이상을 초과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의사항은 이걸로 끝입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여행객 휴대폰에 부과돼야 할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서 올해 초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그 개정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세관에 실시간으로 바로 통보가 되고요. 여행자가 면세한도인 600달러 초과 물품을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들어온다. 적발될 경우 관세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함께 물으셔야 합니다. 이게 그 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네, 그동안은 해외에서 한 분기당 5천 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그 내역이 3개월에 한 번씩 카드사에서 관세청으로 통보됐었습니다. 관세청은 이 내역을 해외에서 고가의 물건을 자주 구매하는 여행자나 보따리상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통보 주기가 길다 보니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변경한 것입니다. 네, 근데 그 면세 기준이 미화 600달러잖아요. 근데 이제 미화가 아닌 엔화나 유로화로 결제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달러화 외에 엔화나 유로화 등 통화로 물건 구매 또는 인출을 하면 카드사가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관세청에 알리게 됩니다. 환산 시점은 물건 결제 및 인출 승인 시점의 달러화 한율이고요. 여행자가 휴대전화로 결제, 인출 금액 정보를 받을 때 관세청에서도 같은 정보를 받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결제 전에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군요. 네, 그래서 물건 가격, 인출 금액이 600달러를 웃도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 여행자는 계산대나 현금 인출기 가게에 앞서서 달러화 한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면세 기준인 600달러는 이게 물건 구매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다른 내역도 좀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호텔비나 바깥 같은 것도 결제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관세청에 통보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물품 구매와 현금 인출입니다. 그러니 호텔비 같은 숙박비, 식비, 항공권 구매 등 관세 부가와 관련 없는 서비스 사용 내역은 제외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현지에서 샀는데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까? 네, 국내로 반입하지 않으면 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행자 본인이 현지에서 소비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600달러 이상 결제했더라도 국내에 반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참 궁금증이 많은데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물건을 산 여행자가 이게 어디에서 단속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바로 단속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여행지로 직접 단속하러 갈 수는 없으니까요. 기존같이 짐을 찾고 입국장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검색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관세청은 600달러 초과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모든 여행자를 무작위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부부여도 단속 대상 예외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면세 물품을 면세점에서만 요즘에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이 기내 면세점의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까? 네, 이미 지난 12월부터 여행객이 기내 면세점에서 600달러 이상 구매한 경우 관세청에 자동 통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계 항공사들은 12월 구매분부터 면세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산 이들 관련 자료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사실 기내 면세점은 입출국을 가리지 않고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는 그렇게 무조건 관세청에 통보를 해야 했던 건 아닌 거죠? 네, 기내 면세점은 여행객이 면세 한도 초과 구매 시 자동 통보가 되는 공항 면세점과는 달리 여행객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항공사에 요청하지 않는 한 면세 초과 물품 구입 내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통보하도록 변경한 것이죠. 네, 이 내용이 우리나라 국적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외국 국적 항공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내 판매 물품 관리 지침에 따라서 외국 항공사 기내 면세점은 그 항공사 국적의 조세 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월 황금 연휴 앞두고 알아본 구매 한도와 면세 금액이었습니다. 멋대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